근데 왜 진짜. 왜 저 사업한지 우셨어?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첫인상 때 세찬이 형님. 그래서 그냥. 내 생각에는 오늘 끝나고 진짜 사귀어야 될 수도 있어. 아, 진짜. 그래요? 아, 그 가능성은 싫은데. 그 뜻하니까 단단히 오해를 하고. 그쪽은 또 굉장히 원치 않거든요. 총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까 처음에도 나 이거 뽑았던데. 왜 날 뽑았죠? 괜히 하하 형이 또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. 괜히 또 마음에 있나 해서. 괜히 설레요. 그러니까 뭐 조언보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매력이 없는데 너무 매력 발산하려면 그건 이제 함정인 거지. 자기가 알고 덤벼야 되는데. 그러니까 봐봐. 아주 거들먹거리고 자빠졌네. 아주 똥 싸고 자빠졌어. 아니요. 인터뷰인데 왜 다 엿드세요, 이혼이. 아니 뭐 자신감이 매력이 어쩌고 저쩌고. 참. 너 이따가 저녁에 집에서 혼자 맥주 마시고 취해서 누가 쓴 거 생각해 봐. 어? 지금 이거 실제 상황이랑 헷갈려서. 아, 그건 그렇지. 해군, 별관. 소희 씨, 안녕하세요. 소희 씨. 아까 그 모습만 기억해 주세요. 아까 진짜 저한테 먼저 와주시고. 네네네. 저는 도민도 안 했어요. 너무, 너무 즐거웠잖아요. 네네네.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포인트를 주시지 않은 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. 아, 진짜요? 네네.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아, 오케이. 진짜 알았어. 다행이다. 가시는 길이세요? 네네. 아. 좀 마시려 한 번. 아, 가시는 길이시라고요? 들어오신 게 아니구나. 아니, 그런데 포인트 전혀 상관없다고 하셔서. 아예 상관없지 않죠. 아예 상관없지 않죠. 아예 상관없지 않죠.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여자 5호. 여자 5호는 남자 3호를 선택했다. 마주 안 나오세요? 아, 아이고. 아이고. 이야. 고성말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 네, 아이고. 오셨습니까요? 예, 예. 왔습니다, 예. 아이고. 아, 이럴 옷인가요? 아, 갈까요? 아니, 아니, 아니요. 너무 좋죠. 아이고, 저 바깥에서 저 휘나 떨면서 혼자 케이크나 먹어라. 저기 춥더라. 그래, 추워, 추워. 안으로 들어오세요. 아이고. 아니,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왜 득표를 저한테 줬어요? 맞죠? 나 뭐랄까, 나 약간 일편단심 스타일이거든요. 약간 민들레. 아, 진짜로? 네, 나 좀 그런 스타일이야. 아, 첫인상이 좋았으니까 또. 아, 첫인상이? 어, 어, 어. 첫인상이 좋았고. 대만족입니다. 그리고 우리 오호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서 저는 이제 일편단심 민들레 행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여자 오호님. 정말 최악이었습니다. 잠깐 밥 같이 먹었잖아요. 그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이게 막 얼굴에 막 뭐 막 욕심이랑 막 심통이 가득한 그런 눈빛 있잖아요. 저를 선택 안 해서 그러면. 아니요, 전혀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선택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자꾸 거슬리는 짓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아, 모르겠어요. 그냥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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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